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리만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그 젠투 초기 출시가 루머 있잖아요 이 루머를 어차피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실텐데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다 뭐 이런걸로 왈가왈불 하시더라구요 그 내용을 살짝 정리해서 제 생각을 버무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듣는 라디오를 생각하고 쭉 들어주시면 되고요 발음에 약간 주의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까나 약간이라도 재미가 있으셨으면은 추천 꼭꼭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추천 숫자가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작년에 링크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구독자 숫자도 줄고 있고요 제가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채널이 조금 커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꼭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부탁은 여기서 넘어가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젠플러스의 초기 출시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젠플러스의 초기 출시가는 당시 가격 기준을 제가 가져왔어요 4월 13일 발표 기준입니다 4월 13일 발표 기준 2700X는 MSRP 가격 기준으로 329달러인데 국내 출시가는 46만 5천원에 출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액 가격을 포함한다고 쳐도 360달러일 거고요 360달러를 당시 환율로 곱하기를 해봤자 뭐 1100원 1200원 좀 됐을 겁니다 곱하기 해봤자 아무리 높아 봤자 40만원 정도에 나왔어야 돼요 40만원 이해하시죠? 근데 46만원 정도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의 원성을 샀어요 구매 예정자라든지 아니면 IT 업계 관계자라든지 모두 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죠 출시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무리 작업 성능이 좋더라도 출시가가 달러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 실제로 출시가격은 4백 아니 42만 5천원으로 4만원 정도가 다운된 상태로 출시가 되었어요 4월 17일자 기준으로 가격을 변경을 했습니다 요 뿐만이 아니라 2600X도 초기 출시가가 뭐 32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다소 높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29만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흐르는 소문도 어디까지나 변경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얘들이 달패 있는 가격도 변경하던 사람들인데 뭐 지금 루머로 흐르는 거는 당연히 확장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동일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소문이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거라는 거 용산에도 돌고 있긴 한데 이게 확실시 하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울이 높여서 비싸다고 얘기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달러가 라고 계산했을 때는 사실상 좀 높게 측정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 46만원에 나오면 좀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42만원 43만원 정도 나와야 초기 출시가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젠 플러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이 비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MSRP 가격보다 애초에 달러 가격이 두 번 하락을 했습니다 18년 10월 달에 인하 가격이 30달러에서 많이 내려간 거는 뭐 4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이때 한 번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소폭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10달러 뭐 20달러 정도 그것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내 최저가가 달러 가격에 환율로 계산해도 이상하게 더 낫잖아요 이게 낮은 이유는 애초에 MSRP 가격보다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이나 물론 가격 안정화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할인이 두 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젠플러스 가격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젠2의 초기 출시가 랑 비교하는 거는 잘못된 비교입니다 둘이 비교할 때는 둘 다 초기 출시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2700X는 뭐에 대응합니까? 3700X에 대응해요 이거 초기 출시가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사실 소문으로 흐르는 이 가격과 2700X의 초기 출시 예정 가격이 동일한 수준입니다 46만 5천원이나 46만원이나 거의 비슷하다 보고요 그리고 3600하고 2600도 한번 볼게요 26만 3천원 28만원 다소 1,2만원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나온다는 예정이에요 다만 3600X의 경우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가격도 여러분이 목소리 높여 따진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러 가격보다 비싼 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SRP 가격보다는 다소 비싸게 책상에 돼 있었고 하지만 이 초기 출시가가 젠플러스 현재 가격과 비교하는 건 잘못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출시가가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싼 건 맞지만 젠플러스 현재 가격과 비교하는 건 잘못되었다 보입니다 특히 그 저희 시청자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2600은 신선생님 2600이 지금 15만원 16만원밖에 아는데 3600이 거의 30만원대 돈에 가깝게 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2600도 처음 나올 때는 30만원에 가까웠습니다 26만원이었어요 처음 나올 때는 가까웠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제가 주의시켜 드리고 사실 지금 초기 출시가는 젠플러스 초기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쟁사 비교해서 여러분이 또 비교를 하잖아요 견쟁사 얼마짜리 들고 와서 이거랑 비교했는데 3600이 너무 비싸다 특히 이 얘기를 하시는 분 많아요 9400F를 들고 오셔서 똑같은 6호인데 3600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냥 저는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면 9400F 3600의 구두는 뭐가 잘못되었냐면 애초에 얘네들 달러 갈기 달라요 3600 같은 경우에는 200달러 준다고요 9400F는 현재 150달러입니다 초기 출시가는 182달러인데 거기서 갈기 좀 내려서 150달러라고요 두 개에 얼마 차이나요? 기본적으로 50달러 차이가 납니다 이게 세액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은 6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라인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저거랑 경쟁하라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랑 경쟁하려고 3600을 내놨을까요? 3600은 경쟁자가 9600 혹은 8700이 경쟁자입니다 특히 제가 9600 가성비가 애매하다고 8600 벌커를 많이 추천하고 했었잖아요 그 8600이 현재 지금 시점에서 현금가 최저가가 35만원 정도 합니다 35만원인데 8700이랑 3600은 사실상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게이밍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코 성능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여러 벤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경우 지금 35만원에 나온 것보다 3600은 얼마에 나와요? 뭐 30만원에 나온다 뭐 28만원에 나온다 26만원에 나온다 뭐 얘기가 많은데 얼추 28만원에 나온다 70다 그럼 35만원 보다 7만원 싸잖아요 서로 8700이 지금 소문대로 10% 15%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34만원이 더 쌀 거예요 3600이 34만원 더 싸다고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니 비슷한 가격에 뭐 구형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3600은 B450 보도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서 8700하고 똑같이 B360에 8700 넣잖아요 B450에 3600을 넣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B360에는 할 수 없는 거 뭐 CPU 오버클럭 PBO 적용 혹은 메모리 오버클럭 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3600은 8700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클럭을 생각했을 때 오버클럭을 안 따지고 봤을 때도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3600의 가격 책정은 크게 잘못되었다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제 마음에서는 한 25만원 정도에 나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8만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비교 대상이 8700이나 9600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9400F는 그럼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2600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혹은 3400G랑 비교하시든지요 물론 3400G의 성능이 예상 성능이 2400G보다 10%에서 12% 정도밖에 안 높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3400G는 내장 그래픽이 고성능인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PBO 기능을 지원하고요 월등히 좋은 쿨러를 주기 때문에 온도도 제법 척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소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생각했을 때 9400F는 3400G랑 비슷한 성능 혹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건데요 2600을 비교하다 쳤을 때는 가격이 2600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거기에 멀티스레드 성능은 좀 더 좋고 게임 성능은 조금 밀리는 수준이니까 이 세 개는 고만고만한 라인업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3400G의 예상 출시가액이 21만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가격 하락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건 16만원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 지금 21만원에 나오면 3400G는 사는 순간 호객님이 되는 거고 저건 진짜 욕을 먹을만한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3600이 적당한 가격은 25만원이고 3400G의 적당한 가격은 16만원 17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에요 출시가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몰라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700VS 3700X라고 또 제가 밑에 적어놓죠 여기에 3800까지 우측 끼워넣긴 했는데 3800은 다소 가격이 높으니까 여기에 빗대기는 좀 그렇고 9700X와 3700X를 봅시다 이거 봤을 때 9700은 3800X랑 사실 게이밍 성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9700이 3700X보다는 게이밍 성능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머스티스레드 성능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좀 뭐 다중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 게임을 실행시거나 아니면 방송하면서 게임을 한다 일단 3700이 올등이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9700K 대비 그럼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3700X와 9700K의 가격은 초기 출시가 기준은 비슷할 거로 예상돼요 뭐 깨끗해봤자 1,2만원 차이 날 건데 언론이 부살진은 나와봐야 알겠죠 이게 만약에 10% 내려간다 치면 3700X가 다소 높은 가격에 포진해질 수가 있는데 이 초기 출시가가 꼭 유지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도 가격이 내려갈까요 인텔 경쟁에서 가격을 내리면 그래서 얘네 둘이는 적당한 대항마라 생각해요 적당한 짝이에요 서로 싸울만한 경쟁할만한 제품끼리에요 가격이 저 가격에 나온다 쳐도 약간은 이해가 가는 가격 3800X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800X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더 비싸게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클럭 빼고는 크게 바뀌는게 없거든요 물론 쿨러가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아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3800X는 9900K의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10만원 더 높아도 괜찮지 않나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3700X를 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00을 볼 때는 3800은 저기서 한 그러니까 3700하고 가격이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될 정도로 좁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900X를 볼게요 3900X는 9900K랑 비교했을 때 게이밍 성능도 밀리지 않고 멀티스레드 성능은 게임도 안될 정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제 가격에 나온게 이해가 돼요 70만원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욕할 가격이 아닙니다 서로 80만원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달러 가격이 500달러니까 80만원에 나오면 쌍용을 하겠죠 쌍용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초기 출시가가 높은게 이해는 간다고요 욕은 하겠지만 이해는 간다고요 뭔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가열대를 대충 훑어봤는데 초기 출시가가 다소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초기 출시가는 늘 비쌌고 앞으로도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에는 AMD를 떠나서 늘 그랬어요 저는 9700을 카드로 질렀는데 첫날 출시했을 때 약 6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 현금을 사신분도 50 몇만원 썼죠 기억하시죠 초기 출시가는 인텔, AMD 할 거 없습니다 늘 비쌌고요 비싸다고 욕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한 대 뭉쳐서 저 달러 가격보다 비싸다고 항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댓글 많이 다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첫날에는 사지 마세요 한 일주일 동안 사지 마요 차라리 가게 내려갈 인텔 제품 사주시든지요 그러다보면 지금 대리점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가격을 정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첫날에 사지 마세요 저야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리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날에 살 예정이긴 한데 첫날에 사는 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 출시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살만한 메리트가 생기겠죠 초기 출시가가 젠플러스보다 너무 비싸지 않냐 이 얘기는 틀린 거예요 젠플러스와 현재 젠투의 초기 출시가 루머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비싸지 않냐 이것도 틀린 거예요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가격 기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할 만한 가격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가격을 측정한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물론 안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는 된다고요 여튼 그래서 초기 가격이 비싼 건 맞지만 비교 대상이 틀렸거나 혹은 젠플러스 초기 출시가보다 비싸다거나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9400F를 3600에 갖다 비비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또 2600 가격 하락 다 됐는 거 150달러까지 떨어졌는 거 이거 들고 와서 지금 3600하고 비교하는 것도 마음이 좀 아팠고요 방금 손님이 와서 제가 어쩌지 중간에 끊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은 젠2의 초기 출시가 루머 그러니까 예상치 예상치는 젠플러스의 초기 출시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소 비싸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다 나와서 댓글로 너무 비싸다고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하는 거를 조금 미루어 둡시다 그러면은 대리점이나 총판에서도 가격이 책정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조금 내려줄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처럼 일단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 경쟁사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느냐 이 얘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봅니다 다만 3600 이하 라인앱에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2600을 샀으시고요 3600 이상 중에서는 3800 정도가 메리트가 없습니다 3800, 3600X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말 3600 3700X 3900X 이거까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초기 출시가가 예상되니까 만약에 사신다면 저거 기준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등급이 맞지 않는 거를 들고 와서 비교하시고 혹은 그 예전 그 젠플러스 초기가를 들고 와서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젠플러스 가격을 들고 오셔서 젠2의 초기 출시가가 틀리다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달러 가격이 내렸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두 번 인하가 있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했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젠플러스 초기 출시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격이니까 저게 확정이 아니에요 그거 두 개는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그럭저럭 재밌게 봤다 싶으면 꼭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젠2가 나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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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